이 판 끝나고 쓰라 한 번 하겠습니다. 그러게요. 계속 2급 별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하네. 쓰라 하라고 그랬어. 아 이런. 왁싱함 쿨라가 뭐예요? 내가 보여주겠지? 지금 무험료 모드 여는 거는 비추입니다. 비추.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게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은 안 열었으면 좋겠어요. 피 13이었어요. 야 여기서 남가를 빼야 된다고? 뭐? 멋있어. 아이 기가 막 해요. 안 좋게 안 좋게. 명치는 못 때리는 게 저희 곰덕이면 게임 터져서 때리지 못해요. 뭘까? 뭘까? 요. 한번 가볼까? 하늘. 위니스모. 아.. 폭돗인가 보네. 곰인가? 쳐보죠. 음.. 쳐보죠. 음.. 쳐보죠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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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쳐 주십시오. 가르쳐 주십시오. 음.. 으어어어어어어어 괜히 개풀각을 만들어 죽는걸수도 있는데 설마... 아씨 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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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아악! 금양계풀도 짜장났는데 단동계풀이네. 와! 안잡아!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. beginnen. 오허... 아! 그만달려야! 아 미안해. 잘못했어. 아! 아이씨 철개 칼 바꾸고 6,6,4,15,15 그 다음에 4,24,15 절대 안나오는데 킬각이 30간디당 30간디당 10간디당 0농 3개 1개 1개 2개 6개 제발 제발 육대! 오 오오오오 잔! 짜라잔! 그렇지!